CHB 크리스찬 헤롤드 CHB 크리스찬 헤롤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롤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h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롤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보금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호세 사티리오 목사님께서 선교와 부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늦게 갈지언정 이 사람을 돌보게 된 것이고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친 자를 병원 주막에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나는 내 갈 길을 계속 가는데 혹시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오는 길에 남은 것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의 비밀은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이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율법사나 그 율법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먼저 그가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레윈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를 돌보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는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마스 비인 그 어려움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가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람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이 교회적인 이런 위치를 우리가 더 규정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그런 역사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불쌍한 사람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의사의 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회당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걸어왔던 그런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그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회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어떤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그런 마음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써봐게 됐고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데 그 동기는 과실성을 가지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돌이켜서 그 율법사가 돌이켜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갔다면 제 시간이 갔을 것입니까? 그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도 그 쓰러진 자는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이미 다른 사람이 그를 치료했기 때문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못을 생각할 적에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취해할 그 프라이어리티 과연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불쌍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또 우리가 내가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그 생각을 다 바쳐서 나의 그런 귀중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작년에 나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 나에게 용서를 구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 잘못한게 있습니까 그가 갖고 했던 것은 그 처음에 성교를 나갈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오래전 39년 전에 콜롬비아로 성교를 출발하신 그때에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콜롬비아를 가시기 위한 교통비가 없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모든 정부의 관리 때문에 당신이 달러가 수준이 없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사업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이었었고 나는 내 금고에 달러가 있었고 내가 당신과 당신 가정에게 그런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집회에서 그분이 참석한 집회인데 거기서도 이 성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그냥 뭔가를 일을 만들어서 떠나기를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도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일 때문에 제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브라질에 다시 오셔서 많은 여러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목사님을 뵈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쿠쿠타에서 하신 역사를 내가 TV로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자꾸 복잡해지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 같이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께 내 죄를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로 앞에 무릎을 꿇게 놓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정면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 같이 그런 부여한 것도 제가 없고 이제 나도 많이 출세한 상태고 이제 모든 물질이 나에서 다 떠나갔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쿠쿠타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목사님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셨고요 정면을 보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때 필요했을 적에 그때는 당신이 나에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사역이 필요할 적에 당신은 그때 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그것을 필요치 않는다 이제 뭐 비행기 필요 없고 어디 오는 바사항이 이럴 이럴 6 1 년 이제 어찌될 내 사역을 위해서 이미 모든 비행기 필요는 다 예정되어 있고 오늘 교회는 혼자 아무런 사고 없이 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십시오 당신이 늦게 왔음을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늦게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기회는 성경께서 바로 그때 여시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헝금할 수 있는 마음에 생길 수 늦게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거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달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물질을 또 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임자심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임자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좋은 기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쌍히 여김의 그 결과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착한 날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한 그런 교회에 제가 서있음을 이 시간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많은 불쌍한 병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사랑을 또 증거하며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 간의 터치가 없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한국의 참전용사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 크게 놀라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이 이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 저녁 식사에 참석했을 적에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들을 하나 한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한 주 혹은 더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또 여행비를 마련하시고 또 주무시면서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1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에게는 10불 어떤 분에게는 10불 어떤 분에게는 100불 어떤 분에게는 10불, 10불, 50불 어떤 분에게는 1000불, 10불, 10불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발표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세 사티리오 목사님께서 선교와 부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 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백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천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 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see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 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의 연혁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개 단체와 교회의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se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 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면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갖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거에 서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좋은 꿈 꾸셨나요? 새해는 좋은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꿈은 수면 시 경험하는 1년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합니다. 희망사항, 목표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종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대부분 꿈을 꾸는 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연습하면 꿈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꿈 속에서 이들이 꿈이라는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꿈이 진행되는 환경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이를 자각몽 또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꿈을 꾸었을 때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만이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으나 개나 고양이 둔도 그들도 꿈을 꾼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꿈은 마음으로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죠.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대답도 많다는군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변한다고 답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정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노래도 하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연예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가서 생물 시간에 우장춘 박사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장춘 박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생물 공부를 했는데 우장춘 박사 근처도 못 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운 게 꽃꽂이어서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전부 잘라서 장식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장춘 박사의 그 꿈을 버리지 못했는지 아직도 저는 꽃 가꾸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그렇게 여러 번 다녀도 그 놈은 꽃을 딱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저의 집에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 꿈을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좀 더 높은 사람이 돼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 돼도 되겠지요? 또 하나의 꿈은요 마음으로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은 자꾸 변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하기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장래의 꿈을 물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장군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과학자 혹은 예술가 등등을 말했죠. 여자들은 대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백의 천사, 간호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정찰이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배우나 가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래요. 연예인이 되겠노라고? 그럼 모두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자 조카가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서부터 괴짜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왜 그러지 않아요? 자꾸 묻잖아요. 너희가 다음에 뭐 되고 싶어? 그렇게 물으면 우리 여자애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엄마 나는 간호사가 될래. 간호사가 백의 천사가 될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 언젠가는 또 아, 나 의사가 될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엄마 불러더래요. 그래서 왜? 나 간호사 안 될래. 그래서 왜? 피봐야 되잖아. 그래서 싫어. 그럼 뭐 될래? 그래서 엄마처럼 교수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싫어. 왜? 엄마 보니까 맨날 바쁘고 힘들잖아. 나 그렇게 바쁘고 힘든 거 싫어. 그럼 뭐가 될려는데? 나 아줌마 될래.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줌마 될려고 안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아줌마가 하필 될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웃집 아줌마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아줌마는 엄마, 엄마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도 펑펑 쓰고 예쁘게 옷도 잘 입고 화장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 보여. 나 아줌마 될래. 나 아줌마 될래. 이러더랍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꿈을 말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꿈을 말하면서 꿈을 생각해 보게 되고 꿈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변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도행전 2장 16절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내용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진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청년은 의심이 많아서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장래의 희망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라고 우기셔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도 꾸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꾸세요. 꿈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은 꿀수록 좋고 많을수록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창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베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때리라 꿈을 영어로 말할 때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드림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욱 멋있어 보이는지 꿈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꿈을 꾸는 교회는 없죠. 꿈을 꾸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비전교회와 드림교회는 있어도 꿈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신선한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꿈 이야기부터 했네요. 신선한 출발이라고 말하면 무엇인가는 전보다 다른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해마다 새로운 각오들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거의 비슷하다더군요. 예를 들어 살을 빼겠다라든지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래도 지키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작년에 지키지 못한 것을 올해는 꼭 해버리라 다짐을 하건만 그래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해마다 또 그런 약속을 한다네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신선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실히 서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올해는 담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늙음하게 뭐 그리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저 줄 담배를 그걸로 그냥 세월을 보냈다네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외아들인 그가 어머님의 속을 편치 못하게 해드렸죠. 양심은 있었던지 마음이 편히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그 결과가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문제인데 거기에 담배를 펴댔으니 모닥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암세포가 생겨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담배를 피워댔다니 어찌 되었겠어요? 폐암 말기인 줄도 몰랐대네요. 그 암세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는 온 몸을 휘돌고 다닌다네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알 수 없는 여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담배는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죠. 담배 연기는 노래 속에 나오는 낭만은 될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독이라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설마 나에게 암세포를 전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담배가 가져다주는 암은 호흡기를 고장 내기 때문에 숨을 바로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편히 숨조차나 쉴 수 없으니까 어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 몸에다 불을 넣습니까? 숨조차나 쉴 수 없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해요. 지금도 담배를 입에 물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암세포는 어디엔가 숨어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암세포의 먹이가 되거든요. 빨리 입에서 떼세요. 그리고 담배와 결별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실 수 있어요. 만약 명이 다해 죽을지라도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마도 행사가 많아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미친 짓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귀도 환칠, 얼굴도 준수, 집안 역시 나무를 할 데 없는 가문이 훌륭한 배경에서 성장했지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도 다녔고요.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그가 왜 그리 술을 좋아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잤다나요? 제1이 아닌 프리즌으로 가서 제1은 영창 같은 거고요. 프리즌은 진짜 감옥이에요. 그 감옥으로 가서 1년을 살다 나왔어요. 그동안 연로한 부모님들의 속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죠. 이제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러나 그동안 안절부절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애간장을 태우던 어머님이 긴장이 풀린 탓이든지 누우시든지 쉽게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화들 안 받으셔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은요. 물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어느 민족, 어느 커뮤니티보다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LA 높은 빌딩이 늘어선 거리에는요. 늘 담배 꽁초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빌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밖에 나와 피우는 청년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오픈 빌딩 건물,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문에 보면 게이트 앞에 보면 청년들이 여기저기 서서 뭐라고 웅성웅성 하는데 사실은 담배 피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남녀를 가릴 수조차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담배를 꼬낭 물고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요. 담배를 피우고는 아무데나 꽁초를 휙휙 던지는 모습을 볼 때 화가 치밀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창 밖으로 쟤를 톡톡 떨고 다니는 그 모습 또한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또 있어요. 땅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전에 눈에 거슬리고 때로는 밉기도 한데 어떻게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연기를 들어 마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술과 담배 오복의 하나인 장수의 비결이 바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잖아요. 게다가 뭐야? 도운데 절약되잖아요. 올해 한번 결심하고 실행해 보시면 어때요?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조금 더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축복받으신 분이라고요. 그 복을 길이길이 나누시며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분들에게 또 하나의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요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한탕주의라고도 하고요. 무언가 대박을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조금이라도 현금이 생기면 카지노로 달려가죠. 번쩍번쩍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장식해놓고 대박의 가능성을 광고하면서 유혹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네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버릇 역시 죽음을 앞당기는 버릇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집안이 아주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답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대요. 성장해서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곧잘돼서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사고 싶은 것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큰 집도 사용하고 그저 뭐든지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사치품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사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운전수가 필요하다면서 부탁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죠. 일이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어딜 갔냐면 그 사람들이 그 카지노에 가는데 거길 또 카지노 가면 지네들이 가기 위해 남을 같이 가자고 했는지 그 카지노에 데려다 주고 이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빨리 끝나겠어요.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무료해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동전 몇 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문가에 있는 가까운 데다 하나 뚝 집어넣었대요. 하나 둘 뚝뚝 집어넣었더니 그러고서 탁 잡아당겼는데 대박이었다네요. 온 방안이 볼꽃놀이 하듯이 번쩍거리면서 온 세상에 축해지는 분위기였다나요. 번쩍번쩍번쩍하면서 저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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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이후 심심함은 또 돈이 쿵하면 그곳을 다치 찾게 되었다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지는 모릅니다. 결국에는 회사돈까지 빼다가 그곳으로 달려가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카드놀이는 할 줄도 몰라서 못하고 기계에 의지해서 그 노름을 계속했다는 거죠. 회사돈을 횡령을 했으니 회사가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결국 고랑을 차게 되었지요. 죄목은 횡령죄이지만 도박으로 인한 범죄라고 인정이 되어서 감옥에서 살지는 않아도 그냥 도박을 방지하는 훈련을 1년을 받아야 하고 그 벌금을요. 5년간이나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 어디를 딴 데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자기의 그 일들을 보고해야 되고 물론 직업도 빼앗기고 친구도 잃고 가정도 잃고 멀쩡하던 사람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박은 마약보다도 더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지면 도둑질도 하고 도박에 빠지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가 봅니다. 오직 한 탕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온 정신을 혼동시키기 때문이겠죠. 저게 턴인 이런 위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론가 또 일을 저지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고 출담배를 피우는 것도 꼭지가 돌아가도록 마시고 걸음조차 걷기 힘들 정도로 마셔요. 직성이 풀리는 사람 팬이만 생겨도 번쩍거리는 카지노를 연상하고 그곳을 찾고 싶은 사람도 버리지 못하는 중독이요. 나쁜 버릇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버릇이죠. 나쁜 버릇, 좋은 버릇은 삶의 질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미친 녀석들이나 손해대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왜 마약을 손해대느냐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중독이 되고 맙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요. 이웃들이 마약, 딜러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이나 장녀들 혹은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주부까지도 약을 사러 와요. 월초에는 굉장하죠. 나라에서 주는 그 귀한 돈을 모두 약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는 배고파 죽는다나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한때는 그들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 선택한 방법이 그들의 일평생을 망치게 한 것이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답을 말하기 어려울 때 결론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료 생명이십니다. 결심을 백번 천번 하느니 주님 한 분 만나는 것이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선교회 나주옹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누어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수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헬를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수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탄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탄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옥인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옥인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 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탄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탄 헤럴드 콰이어 단어는 40불, 비 단어는 50불이며 옥인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탄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탄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매여 흔해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성리를 들어가려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듯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매여 흔해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성리를 들어가려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권고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흔해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